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택을 청약할 때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당첨 확률이 급감하고 무주택자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주모 씨는 2년 전부터 꾸준히 주택 청약을 넣었지만 매번 떨어졌습니다. 무주택률에 85대 1까지 갔던 기억이 있고요. 추첨제니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거의 반포기 상태로도. 하지만 9.13 대책으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50%, 조정 대상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25%,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70%를 추첨제로 뽑고 있어 무주택자에게는 상대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점제 아파트와 함께 이런 추첨제 아파트도 무주택자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무주택자로 봤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가점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또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그대로인데 반해 집이 한 채라도 있다면 규제 지역에 집을 살 때 2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이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집 한 채에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통해 집 넓히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김혜민입니다.